적어도 말이야 첫번째 보스는 만나고 오도록 카드가 자꾸 이따구로 나와요 아니 왜 자꾸 두개 쓰는 카드만 나와? 아니 이것도 두개 이것도 두개 변화함 간다 불고리 불고리 격불 도불자차기 피해를 22만큼 세번 줍니다 사색 물고기도자기 그릇 전경기 2막에서 강화된 카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깐 1막에서는 카드를 좀 자제하죠 사색 사색 일단 지금은 필요없어요 집에 집에 사색으로 코스트 낮추기 전에 몹이 좋기 때문에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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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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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안치 웬만하면 강화된거 먹자 알약단식가비 마음에 오세 교본 교본이 초컷 까먹는다 명체와 각인데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세게 맞네 P1 못 깎아서 병번개 병번영체원 이제 애들이 첫 턴에 공격한함 부적같은거지 아잇 잘 모르는데 다음 유물 미라손이구만 스포당함 파인 코스 보스 예 깐타피아 마요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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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나와야지 도움번개 부투하라 차 세트 뭐해 음.. 지금은 사색이 나올 것 같은데 핑핑아 거리 좀 투자 점액투성이 그렇게 튀기면 안 되지 마스크 써임마 마요 너무 좋다 마요 너무 좋다 탈팽이 비대면으로 잡사 붕괴에 필요하지 않나 4평 넣을까 와 이게 미라손이 나오네 이건 몰랐네 어 추월이다 이제 사색 아유 오우 잠깐 사색소 투어 야는데 잡을 수 있나 이거? 인낸 지배 사색 지배로 코스트 낮춰봤자 코스트 낮춘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코스트가 많아가지고 교분으로 영채화 코스트나 낮출까? 아니 뭐 소리야 교분으로 영채화나 보존할까? 수비 타격 영채화 강화를 확인할건데 사실 별도 만들겠지 희생 불찾들 세 장을 골드로니 글쎄요 돌차는 하나는 될거고 추월... 추월이 남아있지 마요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여섯 장으로 방어도를 채우지 상점 최고로 보면 제일 적게봐도 175기 있는데 마음의 옷에 와 저는 마음의 옷에 없으면 볼게 없다 방어로 단식이랑 단식 나오면 꼭 챙겨가겠다 저거지? 아직 전투 몇개 더 볼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너ình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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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들 펜촉 펜촉 좋다 이거 계속 쭉 파밍하죠 원래 상점가서 제거 보려 했는데 카드가 생각보다 더 안 뜨네 견갑불 수집 축성 손절 손절만 떴어도 훨씬 나지 이제 뭐 심장 좀 더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심장 잡을 수 있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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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까 진짜 내 생각에 좀 더 잡을 수 있어 좀 더 잡으려 좀 더 잡을 수 있어서 딜 넣는 카드도 모자라진 않지 결국에 마음의 오세가 모자란 거 아닌가 턴에 180 딜이면 약하진 않지 손자를 하나 더 할까? 아니야 샘포 밀리고 쉽지 않다 나 메오세님 나와주세요 전 경기니까 이쪽으로 옵시다 엘리트는 카드 한 장밖에 안주니까 여류 땜에 안 맞았네 맞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이제 교부는 교부는 어디나 이를 땐 막았다고 또 동카드가 가카드가 됩니까 제생 관절 부수기 밑에 거 보고 구리면 관절 부수기 넣어야겠다 현실집에 갯설물 하아 되는 게 없네 겨우 엘리트는 엘리트는 안되 마요 하나 더 있었으면 모자라는 거 없었을 건데 모자라는 거 없었을 텐데 66만큼 4번 줍니다. 공유와 소금 이론 어휴 힘들어 2334 그리고 골드가 334야 수리검 초커 수리검이라니 도대체 무에 넣고 아닌가 그냥 제거만 할까 어차피 손절이 있으면 심장 허접각인데 해피도약이나 싸우자 해피도약이나 싸우자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걸 산 배배바네 교분각을 안 봐도 되긴 할 건데 타옹스텐 영채와 타옹스텐이면 좋지 헐 손절별까지 손절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타옹스텐은 개꿀 타옹스텐은 개꿀 타옹스텐은 개꿀 타옹스텐은 개꿀 에이 퍼펙트도 못했네 드로골이 저래구요 잡긴 잡았지 디디디딘 스미 영웅실 3134점 결국 클리어했구만